200여 년 전, 나팔을 불어 한평국을 곳곳에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한평군 대동면 덕산리 아차마을. 47가구 100여 명이 변홍사와 양파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는데요. 매년 정월이면 마을을 지켜주는 미륵할머니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데 한평에서는 화합 잘 되기로 소문난 마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못다 모이셨는데 오늘 신나게 놀아보시죠.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 술래가 늘 술래인가 바당인자 술래로 새 왕왕 솔레 떴노라 떴노라 체새빌이 떴노라 체새빌 가운데 동강무름이 떴노라 둥당해덕 둥당해덕 타임길 둥당해 둥당해덕 둥당해 소린 둥당했냐 건방진 소자지 내가 됐다 내 못 짓고 낸 것인가 친척에 재워서 낸 것이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서울이라 장안하네 온바깟은 울엄마야 다섯 개 정도 조금만 이 매젓만 모두 근간 동기스 딸 서람봉해 야 이불 없으면 이불 없이 모짜렐라 3, 4월 진진해 점심 굶고 모짜렐라 저 뚱당이다 뚱당이다 다행지 뚱당이 뚱당이다 오늘은 뚱당의 사령이 인기입니다요 여러분은 잘해 원아치에 조금 뱉는 거 먹게 어메어메 탁시어메 개잘잠은 벌어난가 개안에 복송 받아먹고 나 한쪽도 안주는가 갤밥은 얻다 두고 접시밥 만나주는가 지지탕은 얻다 두고 탕그래로만 날치는가 중당에 떴다 이강수 나비할량에 춤을 춰 개잘잘잘잘 아니 근데 원아치에 뭐 무슨일이야? 원아치에 입었어 원아치에 떡성스러워 너희들 다 했는데 가만있어 시작 배달자 배달자 우리 손님이 배달자 하루 잠들어 짜인 것이 타도 지나 짜였구나 그 놈 짜고 앓는 소리 기성에서 멀뚜깐 요리야 범창에 계란을 부쳐라 단계 둥당에 둥당에다 버신 더 버신 더 손버신 해강목 버신 더 손버신 할 줄을 모르면 남을 주제 등장 초꺼지 생고삼 식인다 단계 둥당에 둥당에다 아이고 벗었어! 어머니 이거 배 짰어요? 배 안 짰어 아니 근데 뭐든 하라는 게 해보지 딱 보면은 가수들이 스카프를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할 걸 하신다래 구야 구야 단방구야 동네나 허허허 싸네 단방구야 이 단방구! 운을 주려고 나왔느냐 금을 주려고 나왔느냐 운도 실고 근도 실고 동네나 허허허 싸네 단방구야 성내 씹어 잘 산다고 도구로 도구로 밖으로 단장 쌓이고 현에 많아 못 산다고 밀러러 들어 단장 쌓이고 구야 구야 단방구야 동네나 허허 울산의 단방구야 단방구 달인 이거 봐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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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언제 언제 배우신 거야? 나는 알아 요거 노래지나 요거 아 담배 노래지 담배 아니라 담방구 담방구가 담배지나 동네나 울산의 담방구 어디 해볼게라 그러면 웃지나 말아 웃지나 말아 아이고 기가 막히지 돌아간다 돌머리야 열해가는 하절더라 이 주막에 씌어가세 먼 뒤 산은 가까지고 가까운 산은 멀어지고 우리 부모 슬플레라 너무너무 웃음을 자 다시 인간에 떴다 인간 좋은 나비 열량에 찍어 내 지사 어머니 더 나올 거 같아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쌀쌀쌀쌀 꽃이 쌓고 담면 가지가 높아서 목꿍꿍네 꿈 던지 목꿍 던지 이름이 나게 꼽아서 꼼꼼한 여자만 모꼼꼼한 단자여 다 했다. 나와 나와. 잊어버렸네. 오메오메 박수오메 목무도 난가 손에 손을 따두고 팔에 발길 날 차른가 풍덩에 떴다 일광수 나비 한량에 춤을 춰 어디서 또 내놓으셔야 돼 또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 청천하날에 참별도 많고 연애나 가슴에 장수심을 많다 아차마을 어르신들 요런 흥이 어디서 나오신대요 어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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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인물도 좋아 두구봉에 정지를 탁월하라 참학은 청소년만이 건강하고 병노인 나이 많이 드신 분은 건강을 백세로 누려 살고 얼씨구나 좋다 기억하셨는데 아니다 도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이장님이 시작을 하셨으니 이제 아버님들의 노래를 들어보시죠 한 날 지고서 날 저문 날에 몸 단정하고 쓰레가 저 배 지불 가실려고 다 좀 놀고를 하고 가서 저 배 지불한 꽃밭이고요 저의 집은 무엇이라 꽃과 아비는 포만철이요 여무새 동북아는 사시기 살았는데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어찌 좋은 줄을 모를래라 아니 청각 때는 꽃들이 달라들었겄네 꽃들이 달라들었겄어 꽃밭에는 절대로 안 갔다고 아니 여기서 다 1킬로도 못 나가고 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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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는 못하리라 항녀도 봉산 구월산 밑에 도라지들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은 어디기에 해가 지도록 도라지 많겠냐 나의 집을 아시려거든 저 산도 무한계 속에 저가 산간니 내 집이니 마음의 이끈은 차잔으로 마음의 억글랑큼한 두석 디리리리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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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게 해 붙지는 못하리나 알씨가 아니 돈 좀 드린 소리네 와따미 아차 마을 아버님들 흥이 넘치시는데 미랑아를 한 날씨가 시골 시골 좋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섰다 할 것뿐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영틀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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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타고 시집가기는 영틀렛네 아리라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강주 엠비씨 엿수막당 우리 마을에 오셨네 희망찬 박수로 맞이합시다 안상이다 이제서 아버님의 센스 있는 마무리 얼씨굽니다용 쭈글쭈글해가지고 이제 늙은 호박 되어버렸어 아니요 둘이 이러고 돼서 아이고 아버지 이거 더 멋져 현대가 아니라 하셨어요 팽팽하신데 미남으로 생겼구만 아따 형님도 미남이셔 이 세상에 노래 없이 어떻게 살아 해가 떠도 여자 다리 떠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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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랍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떠도 내가 떠도 먹을 것 내가 떠도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이 최고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락들 미륵 할머니를 모시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가는 아차 마을 오랜 기억 속의 옛 노래와 함께 어르신들의 흥과 멋을 오리도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요 아 그러면 이제